뭐가 돼? 스페어 립이 오늘 막년에 요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 밑에다 뭐 넣었어? 봐라.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. 붙었다 붙었다. 우와. 이게 안에 아까 그게 있으니까 이 안에 보태율로를 놓고서 시켜봤고요. 장갑 다 탄다 이제 그러다. 이거 괜찮아요. 글로리야 오줌 싼다 이제. 이 숱에 불이 붙어 이제? 수통 만들었어? 어 추워. 어 추워. 안 믿어. 빨리 받아 빨리 받아. 빨리 받아. 난리가 났네. 아하ㅏㅏ스탑 čččččččččč 고구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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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돼간다 아 망도 올렸습니다 기름 바지도 다 했고 Todd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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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치 손 아프다며 희말라야 소금 잘 안빠지는데 어떻게 잘 부셔 뒤져봐 안 뒤집어요 넣고서 뒤집을때 이거를 밑으로 놓고서 위에다가 또 해? 네 공부 많이 했는데? 응? 종이를 눌러줘 눌러줘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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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렇게 하면 귀비 숱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더 있어야 돼 응 그냥 있어 뚜껑 닫아 뚜껑 아니 이거 더 뿌려야지 아 맞아 차근차근해 충분하지 말고 안나프루나 핑크솔트 안나프루나 핑크솔트 오 맞아 안나프루나 핑크솔트 됐어 됐어 난 돼지한테 미안해 돼지 여긴 귀여운 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뚜껑 닫았다 하긴 뚜껑 닫으면은 좀 열기에 근데 숯은 약한거 같아요 그쵸? 숯 더 피워 아 더필거에요 그 구멍 이거 방향도 중요해 아직 하나 산대네요 손을 대야돼 하하하하 꼭 구멍을 이렇게 완전히 막어 응 조금 열어놔 이제 피지 그치 숯이 꺼져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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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우리가 열어놨나 안 열었잖아 어디 봐 이게 다 여긴거고 다 열어놨어 확실해? 네 싫어 자아 밀고가 잘해 또 다 뒤집어서 씌우지 말고 다 들어서 아휴 뭐 다 빠지고 나이 물을 수가 나 10년 안 쓴 그 그릴을 갖다가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새로 살 거야 됐어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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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랑 연결하는 거 아니야? 연결해야 돼 여기다 요거 저거 요거 바퀴 굴러가니까 브레이크 내려? 아 뭐 냄새가 좀 난다 오 아 뭐 냄새가 좀 난다 좀 있다가 응 뭐가 되는 냄새가 좀 난다 아니 저기 좀 있다가 이제 저기 하면 돼요 숨 숨만 좀 더 넣는 거예요 피워 어제 아예 수술 여기 뚜껑 사장님 여기 뚜껑 좀 닫아요 여기 벚나무가 숲을 지나서 여기 참나무 맞는거죠? 응 어디 봐 참나무 잎사귀 맞잖아요 안 달렸어? 잎사귀 한번도 없어 이 나무 맞잖아 이거 이거 네 여기 참나무 맞아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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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숱이나 덮여 아 아 아 너무 많아 아니 두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아 숱을 다 해야지 응 그래 라면 너 일단 넣어놓고 숱을 덮여 아니 방향으로 안 돼 이제 밤이 됐어요 스페어립을 굳다보니까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중에 아 홍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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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새 좋은다 아 냄새 좋은 냄새 난다 고기 냄새 늦어서 고기 facts 쭈 저 뒤집어 봐 함 곧 한 번 밑에걸 위로 올려 두 손으로 홀랑 뒤집어 얘들 두 손으로 뒤집었다니까 하나 또 뒤집은 거고 이거 한 번 또 뒤집어야지 아니 이것도 뒤집은 거라 앞뒤로 다 뒤집었다구 안에 속에 있는 거라 여기 피 나오잖아 아니 이 쪽이 여기 있는거도 똑같아요 똑같은걸 그렇게 해 둔거고 이것도 한번 다 해야되요 이게 똑같은거 다주면 되지 이거 안익었어 소개 이거 쌩고기야 여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리고 이 뚜껑 열고 여기다 내려놓고 이 가이가 잡고있다 핸드폰 들어오고 이거 너 핸드폰 필요없을까? 어 필요없어 이게 날거같아 이게 날거같아 어느게 날거같아 다 익었어 아무거나 꺼내 감자가 좀 더 익어야겠지? 다 익었어 감자고 가지고 이거 여기들 이건 다시 닫아놓고 가자아 가자아 오 냄새! 향기! 야 장시간 완성아 당장 몇시간이 걸렸지? 응 너무 잘됐어 이거 봐 아 뼈가 두개 붙어있구나 왜 이렇게 두개 붙어있는데? 손 조심해 야 이건 끝내주겠다 이거 뭐 하나씩 딱 잡고 그냥 양껏 뜯어 그래 뭐 이런거는 있잖아 체면 차리고 먹는게 아니야 이건 술먹고 칼질하면 안되니까 향기 끝내려 향기 이목수가 있잖아요 이목수 ECF 지가 지 입으로 이목수래 목숨이 다격증이 없어? 야 다격증이 있어? 응? 성경아 네 빨리 먹어 뭐해 술 빠져들고 아니 아직 떡국 끓이고 있어 무슨 떡국 아 떡국 하여튼 개요 뭘 따끈따끈한 국물을 먹어야 된대 새 들어서 노는거니까 오 그거 대박이다 형 나 이거 대박이다 와 그거 이목수 줘 고생했는데 자 여기다 주세요 응 이야 어우씨 이거 끊어진다 이거 야 이거 하나 먹으면 땡이다 나도 가운데꺼 저거 누나 이거 먹어 이거 하나 먹으면 있잖아 어 기릅떡이 이거 하나 먹으면 땡이야 아 땡 잡았어 땡 잡았어 네 불러올 사람 없냐 에헤 으흐 아